이게 비타민C입니다. 비타민C가 있어야 도파민에서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바뀐다. 그래서 비타민C가 없으면 정신적인 컨트롤, 공포에 대한 컨트롤, 두려움, 우울 이런 데서 비타민C가 꼭 있어야 된다. 결론이 이렇습니다. 비타민C가 결핍하면 부정적인 기분을 만들 수 있고 인지하기가 어려워진다. 내가 판단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가 많은 논문에 나와있다. 우울증 및 인지장애와 관련돼서 비타민C 혈중 농도는 괴혈병의 임상 정상 수치보다는 좀 높습니다. 그러니까 괴혈병 가기 직전에 수치로 즉 비타민C 농도가 인지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으면 비타민C 농도가 낮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 비타민C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는 실제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발견들은 정신건강 임상위가 우울증이나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비타민C 결핍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의를 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우울증, 공포, 강박증 그런 거 있으시면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. 박사님 저는 아침 식사 때 커피와 함께 합니다. 비타민C 바로 먹으면 안 되나요? 괜찮습니다. 저도 비타민하고 커피하고도 같이 마시고 그러거든요. 흡수에 전혀 문제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타민C 구조 이렇게 생겼고 이 구조상에서 비타민C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이중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고 비타민C를 우리가 먹게 되면 위장 속에 비타민C가 들어오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 상태로 절반이 존재하고 이 수소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절반이 존재합니다. 이것도 흡수되고 이것도 흡수되어지는데 이거 전부 다 흡수되어지는 게 아니라 먹은 것의 절반 정도가 흡수되어진다는 거죠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좀 해보니까 비타민C를 먹을 때는 이런 것들과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효율이 높더라. 오메가3 유산균, 히토산, 소금, 소화유소제, 마그네슘 이러면 굉장히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혼입니다. 비타민C 1,000mg을 식전에 2정식 3회 복용했는데 정말 소화가 잘 돼요. 유튜브 보고 결심하고 먹었더니 잠도 잘 자요. 히토산, 마그네슘도 함께 먹어도 될까요? 소화력이 약해서 다른 약을 추가하기가 신경쓰여서요.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. 1,000mg짜리 식전에 2개 3회 그러니까 6g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. 이렇게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비타민C 먹고 소화 잘 된다. 이런 일은 뭐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죠. 이분은 평소에 염분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위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위산도 남들에 비해서 뭐 적거나 없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잠도 잘 잔다. 이렇게 적고 있죠. 소화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잠도 더 잘 자게 되겠죠. 그리고 히토산하고 다른 영양제도 먹어야 되느냐. 다른 영양제 비타민, 오메가3, 유산균, 히토산, 소금, 소화유소제 이 중에 부족한 것들 다 챙겨 먹는 게 더 옳다. 이거 전부 다 소화가 잘 되도록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먹어주어야 소화가 더 잘 되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오히려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저 영양제들을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옳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 매 30분에서 40분마다 가던 잦은 소변 문제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고생했는데요. 15년 정도 넘게 외출 나갈 시에는 어느 곳에 화장실이 있는지 걱정까지 해가면서요. 비타민C 8000mg 복용 후에 잔소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. 밤에도 9번에서 10번 가던 곳이 2번에서 3번으로 줄었고요. 늦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. 처음 두 달 동안에는 방구가 얼마나 나오는지 다행히 독신이었기에 나오는 대로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. 하하하 신체의 리듬이 깨지고 오장육부가 불규칙해지니 온몸에 만성염증 활성산소가 가득 차 여러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도 미국의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를 못하더라고요. 그때서야 의사들은 MRI, CT, X-ray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매일 6마일을 걷기 운동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